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연품을 설계하거나 품질관리 그리고 생산관리를 하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순간 순간마다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 중에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통계량 확인 방법과 데이터의 속성을 알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엑셀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량 분석 방법과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도를 그려보고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도를 한 그래프 속에 같이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객이 바라보는 제품의 품질과 회사에서 평가하는 품질의 평가 기준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그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한 일이지만 고객은 각각의 거래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한 대의 제품에 대하여 개별 수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제조회사는 생산제품 전체 모집단 관점에서 확률적으로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고객은 구입한 제품이 불량이면 100% 불량이며 회사는 동일한 불량 내용이 발생할 확률을 보고 조치를 하다 보니 고객과는 제품의 대상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발생한 개별 품질 문제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집단에서 발생할 확률을 근거로 실행 우선순위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집단 품질을 확인하는 첫걸음이 되는 기술 통계량과 그래프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질 수준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품의 불량률이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불량률이란 해당 모집단에서 동일한 불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통계적으로 확인한 하나의 예측 수치입니다. 이 불량률은 회사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 패턴은 정규분포 곡선 아래의 면적으로 확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규분포 곡선 아래의 면적은 확률을 나타내며 총 면적은 100%가 됩니다. 회사의 품질관리 수준이 1시그마 수준이면 불량률은 31.73% 수준, 2시그마 수준이면 불량률은 4.55% 수준, 3시그마 수준이면 불량률은 0.27%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통계량부터 엑셀을 통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한 자료는 자동차 실린더 헤드에서 규격이 27.2 플러스 마이너스 0.2인 부위 품질관리를 위해 수집한 125개의 데이터입니다. 엑셀함수를 이용하여 기초 통계량을 하나하나 계산할 수도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 데이터 분석은 자주 하는 일이라 일일이 엑셀함수를 적용하는 것은 번거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 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한 번에 거의 대부분의 기술 통계량을 세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위해서는 엑셀의 옵션에 들어가서 분석 도구 팩이라고 하는 추가 기능을 선택하여 메뉴에 추가해 주시기만 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추가된 기능을 사용하려면 엑셀 상단 메뉴에서 데이터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 끝에 있는 데이터 분석을 클릭하면 통계 데이터 분석 창이 열리고 여러가지 분석 도구 중에서 기술 통계법을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용할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름 정의를 선택하고 DIM01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엑셀 메뉴바의 데이터를 클릭하고 우측에 있는 데이터 분석을 클릭합니다. 통계 데이터 분석 창에서 기술 통계법을 찾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팝업된 기술 통계법 창에서 입력 범위에 DIM01을 입력하고 데이터 방향으로 열을 선택하고 첫째 행 이름표 사용을 선택합니다. 출력 범위로 C1셀을 지정해주고 바로 아래 있는 요약 통계량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엑셀 시트에 요약된 기술 통계량 13종류의 값이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출력된 통계량 외에 아주 유용한 통계량인 4분 이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제1,4분 이수, 제3,4분 이수를 추가로 입력해줍니다. 옆에 엑셀 함수도 명시에 두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약되어 있는 기술 통계량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수 속에 있는 DIM01은 앞에서 지정한 분석하려는 데이터 세트의 이름입니다. 먼저 평균은 데이터의 산술 평균 값입니다. 표준오차는 표본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 최빈값은 많이 중복된 값을, 표준편차는 개별값이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천도는 그래프의 뾰족한 정도를, 외도는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좌우로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내며,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값입니다. 이어서 전체 데이터를 모두 더한 합계, 그리고 관측수까지가 요약통계량입니다. 요약통계량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분위수는 데이터 표본을 4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눈 값으로 데이터의 분포 수준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엑셀함수를 사용하여 제1사분위, 3사분위수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현재 DIM01을 기술통계량 요약으로 변경해 주시면 완성됩니다. 히스토그램은 계량치 데이터의 범위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데이터의 빈도수를 구한 다음, 이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그림입니다. 히스토그램의 활용용도는 대체적인 평균이나 산포의 크기를 한눈으로 볼 수 있으며, 데이터가 얻어진 공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포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꼭 명심해야 할 점은, 구성된 막대 그래프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숫자 범위의 전부를 의미함으로, 전체 면적은 1, 즉 데이터의 전부인 100%라는 점입니다. 엑셀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도를 하나의 그래프 속에 같이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므로, 다소 생소하지만, 정규분포와 일치를 위해 XY축의 변동 값을 허용하는 분산형 그래프를 이용하여 만드는 방법입니다. 실린더 헤드의 사례 데이터로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 개수는 13개입니다. 계급 구간 값은 최대 최소 값의 차이를 구간 개수로 나누어 0.0797로 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의 개별 빈도수는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하여 구합니다. 실린더 헤드 데이터로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막대 개수와 계급과 빈도수를 구해야 합니다. 정해진 공식으로 구간 간격 개수와 구간 범위 값을 반올림하여 구한 다음, 간격 개수의 1을 더해주어 개수 13을 결정합니다. 막대 개수 아래 세례의 숫자 1, 1을 입력하고 아래로 끌어서 막대 개수 13까지 완성합니다. 다음, 개급 값의 첫 번째 값으로, 앞서 기술 통계 값으로 구한 최소 값을 선택하고, 바로 아래 세례는 위에 셀 값을 선택한 후, 구간 범위 값 0.0797을 클릭하여 더한 다음, F4 키를 눌러 고정 값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셀을 아래로 13개까지 끌어주면, 개급 값 13개가 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빈도수는, 엑셀 암수 프리퀀시를 사용하는데, 데이터 이름으로 지정한 DIM01과 계급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클릭하면, 실린더 헤드 데이터로부터 계급 값에 해당하는 빈도수가 한꺼번에 구해집니다. 계급 빈도수에 해당하는, 구해진 데이터를 모두 선택하고, 엑셀 메뉴에서 삽입 클릭, 차트에서 분산형을 클릭하고, 곡선 밑 표식이 있는 분산형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나타난 그래프는 편집을 위해 적당한 위치로 옮겨줍니다. 먼저 제목을 삭제하고,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십자 아이콘을 눌러서 오차 막대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프 세로 오차 막대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오차 막대 서식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창에서 세로 오차 막대의 음의 값을 선택합니다. 끝 스타일로는 끝 모양 없음을 선택합니다. 오차량 백분율을 100%로 변경해 준 다음, 페인트 통을 클릭하고, 그래프 색상으로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런 다음, 너비감 0.75를 17포인트로 변경해 줍니다. 다시 그래프로 되돌아와서, 그래프 내 곡선을 선택하고, 오른쪽 창에서 페인트 톰을 선택합니다. 선 없음을 클릭한 다음, 표식 선택 후, 표식 옵션에서 없음을 선택해 줍니다. 이제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서, 남아있는 오차 막대를 클릭하여 선택 후, 삭제해 주면 히스토그램이 완성됩니다.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 모양이 결정되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앞에서 그려본 히스토그램은 이항분포에 해당되는데, 이항분포의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정규분포와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근사하여 통계분석에 많이 이용합니다. 정규분포의 활용용도는 아주 다양하며, 통계분석의 중심에 있는 분포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 관찰 가능한 현상들이 대부분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규분포는 제품의 분량률, 여론조사, 출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유용하며 통계기법에 중심에 있는 분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꼭 명심해야 하는 점은, 정규분포의 모습인 벨커브 아래 전체 면적은, 모든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인 100%를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엑셀로 정규분포의 모습을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엑셀 함수 NORM.dist를 이용하여 만듭니다. 정규분포도를 그리는데 사용한 엑셀의 개수는, 앞서 그린 히스토그램의 4배인 52개, 구간값은 히스토그램의 1 4분의 1값을 사용하고, y값은 엑셀 함수 NORM.dist로 구한 값 확률값에, 히스토그램의 막대그래프의 전체 면적을 곱하여 구합니다. 이제 정규분포도를 그릴 차례입니다. 정규분포도를 구성하는 점 개수를 구하기 위해, 막대 개수의 4배수인 52로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B20셀에서부터 1, 2를 입력하고, 두 셀을 선택하여 하이라이트 시켜준 다음, 셀의 모서리 십자가 표식을 잡고 아래로 쭉 끌어내려서 52까지의 순서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첫번째 엑스값으로, 기초통계량으로 구한 최소값을 선택하고, 아래 셀에는 위에 최소값을 선택한 다음, 히스토그램의 범위값 0.0797을 4로 나누어 더해줍니다. 그리고 F4키를 눌러 값을 고정시켜준 다음, 아래로 쭉 끌어내려서 52개의 엑스값을 완성합니다. 분산형 그래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x, y 좌표가 모두 필요함으로, 오른쪽 두번째 세례, x값에 대응하는 정규분포선의 y값을 구하기 위해, 엑셀 함수 norm.dist를 사용하는데, 함수를 선택하고 x값,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펄스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정규분포의 y값 높이를, 히스토그램의 면적에 해당하는 높이로 보상해주기 위해, 앞서 구한 y값에 데이터 개수 125를 곱해주고, 구간범위감 0.0797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고정값이 필요한 셀값마다 선택 후, F4키를 눌러 묶어줍니다. 이제 셀을 아래로 끌어내려주면, 정규분포 곡선의 y값이 구해집니다. 그래프를 클릭하고, 데이터 선택, 추가, 계열 편집, 계열 x값으로 26.8202에서부터 52개 셀값을 선택하고, 계열 x값을 복사한 다음, 계열 y값에 붙여넣기를 하고, 셀 주소에서 c를 뒤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그래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규분포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엑셀 메뉴에서 차트 디자인을 클릭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 곡선 및 표식이 있는 분산형을 선택합니다. 나타난 정규분포선을 클릭하고, 데이터 계열사식 클릭, 계열 옵션, 페인트통 선택, 표식 클릭, 표식 옵션, 없음을 클릭하고, 선 선택, 선의 색상을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에 따라 그려져 있는 곡선을 다시 없애주기 위해, 곡선을 클릭하고, 선 없음 선택, 표식, 표식 옵션, 없음을 클릭하면, 히스토그램 위에 정규분포선이 그려집니다. 이제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도를 완전하게 일치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히스토그램의 X축 눈금과 정규분포도의 X축 눈금을 일치시켜, 두 그래프를 한 화면에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막대 그래프 하나하나가, 계급값에 대한 빈도수를 표현하는데, 막대 그래프의 중심값으로, 계급 범위의 큰 값을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즉, 왼쪽의 히스토그램에서 첫 번째 막대 그래프를 살펴보면, 계급의 범위는 60에서 70 사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수가 1개라는 의미인데, 분산형으로 그린 히스토그램의 특성상, 막대 중심치수를 70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히스토그램처럼, 막대의 중심치수를 60과 70의 중심치수인 65가 되도록, 보정작업을 하여 정규분포도의 중심과 일치시켜줍니다. X축 보정을 통해, 실린더 헤드 데이터로 그려본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도의 두 그래프를, 아래에 보여지는 그림처럼, 올바르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정규분포의 X축값과, 히스토그램의 막대 중심점 값을 일치시켜주기 위해, 히스토그램의 X축을 이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빈도수 왼쪽에 빈칸을 추가해주고, 이동시킬 X값으로 현재의 X값인 계급에서 0.0797의 절반값을 마이너스 해줍니다. 이제 히스토그램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보라색으로 선택된 계급값을 끌어서, 새로 만든 보정된 X축값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러면, 정규분포의 X축값과, 히스토그램의 X축값이 일치하는, 완전히 통합된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교수님, 엑셀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기술 통계량을 한꺼번에 구하는 방법과,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도를 한 그래프 속에 표현하는 설명, 정말 유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엑셀을 통해, 많은 통계분석을 손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엑셀을 통해 통계분석을 하기 전에, 약간 번거롭지만, 엑셀의 추가기능인 분석도구 팩을 추가로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히스토그램은 계량치 데이터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구한 데이터의 빈도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그림이며, 막대 그래프의 전체 면적은 데이터의 100% 확률을 나타냅니다.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 종 모양으로 표현된 그래프이며, 벨커브 아래 면적은 데이터의 100% 확률을 나타냅니다. 히스토그램의 X축 눈금과, 정규분포도의 X축 눈금을 일치시켜야, 두 그래프를 올바르게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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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